오늘 영화 소개 듣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여성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문제였던 도움받고 대신 싸워주는 군인, 바로 Mercenary가 등장하는 Deadpool 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단어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언제, a failed experiment, 실패한 실험이, lives, 남겨둡니다. A mercenary, 용병이죠. With, 뭐와 함께요? Supernatural Healing Powers, 초자연적인 치유 능력과 함께요. He creates, 그는 주어죠? 만듭니다. Create, a new, 새로운, identity, 정체성, to, 하고자 하는 것은 Track down, 추적하다, 누구를? The man, 그 남자를, who, 그 남자는,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면 Rat, 여기서는 동사인데 과거, 망가뜨린,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린 His life,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은 누구죠? 네, 바로 Mercenary, 용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